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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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봄까지는 유지할 거다. 내년 여름까지 유지할 거다. 내년 가을까지 유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오늘 월스트리 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중국이 약을 개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직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신을 화이자나 이런 데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튼 약을 개발할 그런 능력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미중 간의 관계는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제만 해도 3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주 지역이죠 애플의 팍스칸 공장이 있는 정주 지역이 봉쇄가 또 되고 베이징도 봉쇄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약간 시장에 불안한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가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음 12개월 동안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년 3월일까 6월일까 9월일까 골드만석스도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고 계속 떨어질 거다 중국의 항산지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막 반기면서 4,600, 4,700까지 막 S&P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금리나 인플레이션도 봐줘야 되고 중국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문제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유럽에서는 기름값 상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높게 잡아서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기름이 잘 팔릴 수 있는 여권을 아직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값이 오히려 떨어졌죠 자 아무튼 오늘도 봤는데 지금 헤르손 그 도시 너머에 강이 있는데 강 너머에다가 러시아군이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 지금 대치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화회담이 끝날지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영토를 다 반환하고 전쟁 피해 보상을 하라 이런 얘기고 러시아는 이 강에서 딱 뒤에서 주둔을 하고 동원령을 다시 예비군 동원령을 다시 내려가지고 이 영토만큼은 자기들이 크림반도 하고 그 위에 한 두 군데 도네스크랑 이런 지역까지는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 봄까지도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달러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114불에서 106불 안팎까지 105.94인데 자 106불까지 일단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도는 유지해 줄 것 같고 자 거기에다가 채권이자도 좀 안정이 됐어요 10년물 3.69에다가 2년물 4.46까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높아요 3.69만 높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옛날에 한 3.57, 3.5 미만으로 좀 떨어져줘야지 채권시장도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장단기 금리차가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이건 경기침체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채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를 많이 봐요 10년물하고 2년물을 보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7.83까지 10년물하고 2년물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진짜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많이 없죠 근데 아무튼 진짜 많이 벌어진 겁니다 77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채권을 안 사니까 단기물을 다 갖다 팔아버리고 장기물만 사서 장기물의 채권이자는 낮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2년물은 오히려 다 갖다 파니까 채권이자는 굉장히 높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무신할 수 없죠 채권시장에서 단기적으로 2년 안에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도 나왔죠 중간선거도 끝났고 미중간에 한계도 회복됐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금리를 5% 이상 올려가지고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불확실한 게 더 안 좋아요 지금 어떤 악재가 터진 것보다도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데 지금 중국 제로코로나라든지 전 세계의 공장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조금 좀 싸게 싸게 잘 나오고 생산도 잘 돼야지 전 세계의 부속 같은 것도 공급이 되게 잘 되고 그러는데 중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이거 이 세 가지가 내년 봄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지 조금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침체가 아예 온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지금 약간 불확실해서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도움이 됐나요?